능력은 불협화음이라고 언제든 생존자 2명 이상이 같은 발전기를 동시에 작업하고 있으면 발전기 오라가 8차 또한 하얗게 표시된다. 보통 발전기를 한 명에서 돌릴 수도 있고 2명, 3명 이렇게 막 돌리기도 하잖아요. 2명 이상이 발전기를 같이 만지고 있으면 표시가 뜬다는 거죠. 그리고 미친 투지는 뭐냐면 생존자를 옮기는 동안 그러니까 생존자를 눕힌 다음에 갈고리에 걸기 위해서 들차 없죠. 그때 옮기는 동안에 막 와가지고 대신 맞아주잖아요. 길막하잖아요. 다른 생존자가 와서. 그때 때리려고 했는데 만약에 못 때렸다. 그래도 딜레이가 후 딜레이가 없이 바로 또 때릴 수 있고 다른 생존자를 공격할 때 성공하면 들차 업은 이 지금 누운 이 사람은 계속 나가려고 탈출하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. 몸부림치잖아요. 그때 성공을 하면 공격이 성공하면 몸부림이 2초 동안 정지된다. 몸부림을 칠 수 없다. 그런 퍽입니다. 어쨌든 잡아 눕혀서 들쳐 업어야 발동되는 거죠. 그렇죠. 2초 정지면 엄청 크지. 크긴 하죠. 그리고 이제 캐비넷 존버를 막는 캐비넷을 30% 더 빠르게 여는 능력이고 생존자가 캐비넷에서 나올 때 큰 소리가 나면서 알람이 가요. 15초 동안 노출 상태가 돼요. 숨었다가 나오면 그런 거 일단 요 3개가 얘 기술이고요. 그리고 얘 고유 능력은 광기라는 능력.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. 막 되게 빠르게 달려가는데 아까 물어보신 게 톱구의 톱질 물어보신 게 그거구나. 거의 비슷한데 그냥 이동 속도 자체가 되게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시간에 따라서 회복되는 능력 게이지가 있다. 그러니까 일정 시간 쓰면 게이지가 다 달면 다시 멈추겠죠. 아니면 그리고 같은 살인 뭐야 같은 생존자를 두 번 때렸을 때 또 풀리기도 해요. 자동으로. 아니면 이 사람 치고 저 사람 치고 또 저 사람 치고 이러면 게이지가 안 깎여요. 오히려 차요. 이 사람 때리고 저 사람 때리면 달았던 게이지가 다시 차. 주변에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 계속 때리면서 다닐 수 있어요. 뭐 그런 거랑 비슷한데 아 예 다미님 주무세요. 좋은 밤 되시고요. 일단은 해봐야 알겠죠. 고인물만 가능한지 저는 못해요. 미리 좀 해봐가지고 지금 한 살인마 레벨은 살인마 레벨이 어딨지? 이건 랭크잖아. 아 여기 있구나. 살인마 레벨은 31 언제 이렇게 올렸대? 31까지 올리긴 했는데 30일까지 올리긴 했는데 딱히 쓸만한 퍽을 못 구했어요. 아직 군단 옆에 살인마요? 이거 전에 했던 거 스피릿 이거 우리 티눌프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꾸냥 꾸냥 얘는 크라운 얘는 독병 던지는 애 하여튼 여러 개 있어요. 다 시간 되면 최대한 많이 해볼게요. 일단 오늘 새로 나온 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 뭘 들어야 할까 딱히 지금 들 게 없어. 가지고 갈 게 없어. 일단 새로 얻은 얘 고유 퍽부터 일단 써볼게요. 하나씩 이것도 쓰고 이거 세 개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뭘 쓸까 얘 런구 달려간다 해서 런구 랭크 차이가 많이 나서 저격시도 불가능하다고요? 수로님 랭크 몇인데? 막 랭크 1인 거야 막 빨간색인 거 아니야? 그 살인마 이름 옆에 구우를 붙여요 그 맹구 연구할 때 그 구자 있잖아요 살인마들이 농락을 많이 당해가지고 바보 같다 그래서 구자를 많이 붙이거든요 얘는 런구라고 불러요 20에서 18 사이라구요? 아니 대바데 안 하세요 평소에? 제가 방송할 때만 하시는 거 아니야? 그 꾸준히만 하면 아닌데 못해도 꾸준히만 하면 랭크는 잘 오르던데 아 나 캠 켜야 되나? 후배가 저랑 비슷한 랭크라고요? 아 그래? 아니야 랭크는 그렇게 물론 이제 그 오르는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 근데 계속 하다보면 언젠가 오르더라구요 저도 뭐 내가 잘해서 오르는 게 아니니까 갑니다 저렇게 지금 둘이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게 그럼 이렇게 달려가는 거지 능력이 짧았다 능력이 짧았다 어디갔어? 얜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거 얜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쳐 쳐 쳐 그냥 막 쳐 그냥 어? 막 쳐 우리 따라가 따라가 그래서 밑에 하단에 보면 게이지가 생기죠 저 게이지가 다 달면 죽는 건데 저게 달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풀려야 달아요 하나 벌써 잡았지요 오 두 개 벌써 켜졌어 아 나 너무 욕심부렸나봐 여기다 걸고 쟤 잡을라 했는데 안 돼 빨리 걸어 빨리 걸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기 있죠 아 그리고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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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세십 퍽 요게 깜짝 상자라고 해가지고 생존자를 걸고 나서 발로 차면은 25%가 깎여요 지금 저게 25% 능력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다 여깄다 이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으 이거봐 너 왜 이렇게 빨리 넘어 아으이 진짜 이게 쓰기가 어려워 너무 빨라 가지고 오히려 네.. 해지마아아 어..왜 렉걸려 어딨지? 저깄다 아..농락 당하겠네 또 망했네 또 경직 있어 경직 이거 풀리면 여기 너무 인성전이 장난이 아니야 아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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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 그리고 빨리 가서 아으 애를 쫙 치면 또 이제 게이지가 차거든요 이거 보여드릴라 했는데 에이 망해버렸네 아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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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풀어 왜 풀어 아니 잡던 애 잡자 얘 잡자 그냥 어디갔냐 글쎄 자 이제 집중하겠습니다 지금까진 연습이였구요 발전기 두개 남았는데 흐흐흐흐 흐흐흐흐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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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위그를 못한다는거에요 길막이 소용이 없다는거지 어 길막을 해봤자 첩 맞는다 아 어디갔어 한명만 잡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다 발전기 다 돌아갔구요 여기 한명있었는데 아까 잘한다구요 아 저 못하는겁니다 발전기가 다 돌아갔는데 한 명밖에 못 죽였잖아 뭘 잘한다고 볼 수 없지 여기 사주해야 돼 다 절로 갔나? 애들? 다 절로 갔나 보다 늦었네 끝났네 예전대바드요? 아 그렇지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지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늘긴 했는데 어? 뭐 여기 아직 안 열었네 다 다 안 열었으면 너다 다음 타깃은 이츠 으유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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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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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제발 안 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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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열었냐 벌써? 아 열었나보다 아아 아까 맞췄어야 되는데 하아 어려워 이거 어려워 너무 한 명밖에 못 죽였어요 어 일단 뭐 이런 됐다 로딩 됐다 분명히 누구 나갔다 최소 두세명 나간거 같은데 이거 제발 어이구 다행이다 어이구 다행이다 어이구 안나갔어 안나갔어 아 게임만 봤는데 로딩이 이렇게 길면 안 되지 그쵸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왜 안 부서져 넘어가는 판자는 다 부서진다며 뭐야 나 사기당했니 이상한데? 넘어가는 판자 부셔진다며 갑자기 기분이 안좋아졌어 왜 안 부셔져? 아이씨 진짜 심쿵 아이 심쿵 감사합니다 게임사를 고수하라 뭐지? 왜 왜 근데 이거 진짜 안되지? 왜 그러지? 왜 그런거지? 넘으면 부셔진다며 이놈들아 아이 짱나 두명이서 물어보는거 저거 너무 먼데? 저거 너무 먼데? 저거? 아 켰네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나도 입에 뱉어 어떡하지? 정말 행복했어요 구름 타고 설레는 마음 구름 타고 설레는 마음 왜 왜 왜 아니 이거 웃기네 진짜 어? 뭐지? 판자 부셔진다더니 뭐지? 판자 부셔진다더니 나 이제 설리로 왔을수도 있거든요? 그렇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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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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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좋아좋아 안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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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기당해가지고 아 진짜 아 넘어가는 판자 부신다고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갖고왔는데 왜 안부셔지냐고 그 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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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지마씨 키지마 키지마 건드리지마 어디갔어 아 둘씩 둘씩하네만 이제 계속 어두 안돼 다시 할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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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음이 느린 할아버지 핑이죠 핑 핑 좋구요 오늘은 괴담 안하냐? 했다 반만하지마라 괴담 다하고 뒤풀이하는중이다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어디갔어 아 이거 뒤를 넘자마자 또 오는구나 이렇게 와 이게 다 파악이 됐구나 애들이 런구가 하도 빨리 딱 뛰어 넘어가니까 그때를 노려서 다시 돌아가서 뛰네 애들이 와 와 몰랐네 어쩐지 왜 애들이 갑자기 사라지나 했다 아이 감사합니다 답풀이 끝나고 본방송중 아닙니다 뒤풀입니다 뒤풀이 뒤풀 아으아으 아으아으 핑때문에 잡을 수 있겠다 흐흐흐흫 핑 핑 고맙구요 핑 무엇이야 이거 할아버지 안타깝자노 핑 흐흐흐흑 2킬은 하겠네 2킬은 하거쭈? 흐흐흫 할수 있거쭈? 으악 으아앗 으음 퀴즈 자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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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! 이런거 건드리지 말으라고 개짱냐 어디갔어? 방금 빵 터트렸는데? 오호 없지? 없지? 좀 쩌거 아니면 요거 켤텐데 쩌거 켜질 확률이 더 높겠다 그죠?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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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잡으면 이킬 할 수 있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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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하라버지 잡으면 이킬 할아버지 하라버지 잡으면 이킬 할아버지 뭐지 지키러가야되 잘하면 잘하면 오프로 뛰었죠 아 제일 제일 잡으러 갈걸 그랬나 아아 못잡았어 폭죽들고 있네 아까 개를 잡았어야 돼 얘를 쫓을게 아니라 그죠? 아 이건 모른다 모른다 이거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륵 와아 와아 데드하드 데드하드 요거 몰랐네 이야아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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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스 나이스 니아르 굿 하하 요 녀석들아 요 녀석들아 요 녀석들아 요 녀석들아 요 녀석들아 이 친구가 칼찌이야 지금 아직 끝난게 아니야 칼찌 실패하고 접종 올킬 칼찌 실패하고 램프업 했습니다 올킬입니다 와 나 올킬 생각도 못했는데 이거 근데 뭐냐고 건너는 판자는 모조리 파괴된다 아 이거 너무 애매..너무 그렇다 사기다 사기 재밌었습니다 야 우리 또 런구가 이렇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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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